안녕하세요 꽃뿐인의 선인장이야기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파키포디움 속에 에버늄 혹은 에버니움 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텅텅하게 생겼죠 아주 귀여운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의 원자생지도 마다가스카르 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고 계시는 파키포디움 바론이 윈드솔이 아이들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쪽이 원자생지 였는데 이 아이들도 그 지역이 원자생지 입니다 하지만 원자생지에서는 거의 멸종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구요 이 아이들은 꽃이 흰색 혹은 상아색의 꽃을 피우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파키포디움 에버늄 건강하고 예쁜 식물 선인장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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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많은KS 감사합니다.